진짜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는 거 개울받네요 얘네들 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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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진짜 코앞인데 진짜 코앞인데 잠깐만 야 뭐냐 이거? 미쳤다 석양으로 다 잡혀가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김바님이 만들어준 지브루트 지하 건너기를 또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또 어떠한 게 준비되어 있느냐 바로 무한 갈고리입니다 과연 이 로드호그가 무한을 당겨 놓은 갈고리를 피해서 어떤 영웅이 지나갈 수 있을지 해보는 시간 가져보러 갈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가봅시다 무스바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여기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 오잇 씨 잠깐만 아이씨 아이씨 아하하하하하하 난 벌써 스트레스 받아 어 오히려 송 하나로 가면은 되려나? 송 하나로 안 걸리게 이렇게 가면 안 걸리려나? 오 안 걸려 안 걸려 체구가 작아서 안 걸려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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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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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내버려둬 뭐 여기서 무빙을 어떻게 해치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아 여러분들 구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? 로드호그와 로드호그의 간격보다 갈고리의 간격이 더 길어서 로드호그를 피해가는 게 의미가 없어 중간부터 메타로 극유 에카 타고 하늘로 지그재그로 가보는 거 어때요? 다시 보여줘요 가 그래 간다 쳐 간다 쳐 그래 왔어요 여러분들 말대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렇게 안된다고 얘기해도 봐봐 여기서 메카 어떻게 타 메카 어떻게 탈 건데 어 탔네요 죄송합니다 아 아 그래 탔다 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바로 끌려오는데 어 어 되네 어 잠깐만 어떡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맞았네요 왜 왜 왜 됐지 아니 이런상 아니 제가 앉아 봤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말 주의 기울여 귀 기울여 듣는 스트리머 유튜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줌피스트 그냥 궁 쓸래 궁 쓸래 궁 써서 지나가요 쉽게 왔고요 줌피스트는 역시 쉽죠 라마트라 갑니다 라마트라는 어떻게 가야 되지 진짜 엉덩이 실룩실룩 거리는 거 개혈받네요 얘네들 방벽으로 갈고리 막아지잖아 그죠 깔아놓고 가는 거야 오 통해 이거 워크샵 무조판용 있나? 보상태 피해면역 이걸로 할까? 오늘은 얘네들이 좀 뭔가 거시기가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안 그러면 진짜 도저히 못 가 발상의 전환 망치로 눕히고 갑니다 찍고 바로 돌진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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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치면서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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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왔는데 진짜 진짜 코앞 핀데 진짜 코앞 핀데 진짜 코앞 핀데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거의 다 조금만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아 아 아 아 방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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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 들어 오케이 됐다 와 역시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블랙킹골 궁둥이로 밀치면서 가면 되겠죠 얘는 스킨할게요 로도구 궁으로 얘네들 오는 거 밀치면서 가면 되잖아 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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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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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씨 할만한데 우외로 어 마우가는 시프트가 완전 면역이어서 되죠 오늘은 절대 휴게소 이용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가기로 할게요 반당 궁극기 써 궁극기 써 바로 궁 써서 여기 가져놔 어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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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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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 이거 미쳤다 바로 시프트 오케이 요거지 오케이 좋았다 시그마도 잘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방벽으로 안 돼 이게 방벽이 이게 가다가 멈추거나 너무 빨리 가니까 이 방벽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안 돼 강차? 가 가 가 피해 피해 오 테트리스 피해 피해 오 나 무빙 뭐야 무빙 미쳤 무빙 아잇 뭐 뭐 무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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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넌 넌 넌 나 머리털 다 빠질 것 같아 어떡하죠 어 오른 사람 되겠다 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프트 그리고 이 스킬 써서 간 다음에 궁극기 마라 최대한 시간 끌어요 최대한 시간 끌어요 최대한 시간 끌어요 최대한 시간 끌어요 오케오케오케 왔다 와 진짜 어거지로 왔다 미니스턴 갑니다 잡아follow 안 미니스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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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쳐 미니스턴 밀쳐 오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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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여기다가 여기다가 딱 묶어 놓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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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능성 있다가 그때 지나가고 쉬프트 한번 으아아아아아 야야 야야 다 왔잖아 다 왔잖아 다 왔잖아 제발 으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오케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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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전 꺽히나입니다 오 오 오 오 오 의외로 할 만한데 의외로 할 만한데 의외로 왠지 튕겨내기 있어서 괜찮지 않을까? 2단 점프하고 질풍참! 튕겨내기! 질풍참! 오케이 됐다 됐다 그림자 밟기 하고 바로 망령화 잘게 버리면 되죠 개꿀 왜 나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기분이지? 일단은 궁극기 던져요 얼릴게 얼리고 가 천천히 빙벽 세요 아 아 오히려 더 뭉쳐가지고 아 지킨다 잠깐만 빙벽을 어떻게 쳐야 되지? 아 빙벽 위로 내가 올라가면 됐는데 그죠? 오오 오 됐다 씨 벤처는 개꿀일 듯? 오케이 넘어왔다 이거지 소전 오 오 오 무빙 무빙 얘네들의 이 약점을 발견했어 여기서 약해요 얘네들이 이 무적존 약 여기에 로드가 오면은 이 갈고리가 머리 위로 지나가 그래서 이때 딱 스윽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빈틈을 발견했어 이때 가는 거야 점프! 타이밍 완벽히 맞췄다 피해 지그 제그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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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EMP 갈 오 된다 뭐야 갑자기 돼 이때야 와 씨 시메트라로 이어서 갈게요 그럼 순동기를 최대거리로 일단 타 그 다음에 바로 궁 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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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로드홍으로 됐잖아 로드홍으로 궁 채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밀쳐내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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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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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리는 순간 시프트로 오케이 야 씨 됐다 개 징그럽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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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! 바로! 석양으로 다 잡고 가자 오! 개시원해! 굴러굴러! 빨리 가! 무빙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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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르기? 안 해! 안 해! 안 해! 이거 죽지도 않고 이거 뭐 어떡하라는 거야! 트레이썬 될려나? 일단 안 걸려! 안 걸려! 전멸 3개 채워서 바로 달립니다! 오케이! 어우 됐다! 파라! 헉! 됐다! 됐다! 다음! 3조! 좀 뭐 잘 끌리는 애들이 있나? 왜 이렇게 잘 끌리지? 라이프위버 갑니다! 나무를 최대한 깊숙이 설치해! 여기다가! 그리고 여유있게 기다려! 이제 가도 되죠? 이제 가요! 드디어! 드디어 된다! 야! 이걸 깨달았다! 방법을 깨달았다! 그리고 연꽃단상을 여기다 설치해! 워컷단상 어디갔어? 궁 한번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쓰고! 됐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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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지 폭발! 좋았다! 루시우! 오! 됐어! 됐어! 루시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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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! 여기! 오케이! 5초 기다려요! 오! 약점을 찾았어! 약점을 찾아내는 것도 능력 아니겠습니까? 지금! 불사만 잘 쓰면 될 듯! 불사를 잘 쓰라고? 불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? 내가 땡겨지는데! 지금이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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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 아! 땡겨! 어 됐어 뭔가 됐어 애가 좀 작아서 잘되나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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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왔다 와 아 나 허리 굽어서 좀 될 것 같기도 하고 쓱쓱 나 이제 좀 무빙이 늘었는데 쓱쓱 어 일리아는 되겠다 그쵸? 웃기 쓰고 여기로 잘 지나가서 걸릴 것 같을 때 걸릴 것 같을 때 쉬프트 쉣 내가 가고만 한다 내가 가고만 한다 내가 가고만 한다 이씨 내가 가고만 한다 아 지금이니 어 됐다 이거 안 나와 갑자기 나이스 뭐야 어떻게 온 거야 이게 두 명 남았어요 나이스 초월에 의미가 없는 아 아 아 영웅, 모두의 길을 가르쳐줘!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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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하하 키리코 왠지 둘이서 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우길 하나 깔고 정하의 방울 숨보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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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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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하하하하 안 해! 오늘 뭐 일단 이렇게 해서 로드호그 갈고리 건너기 한번 해봤는데요 건널 수 있는 영웅은 생각보다 의외로 많았는데 여기서 더하면은 제 머리카락이 더 빠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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